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이 인문학 강좌 나다움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오는 5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복지관 3층 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며 인문학 강좌에 관심 있는 성인장애인 10명이 대상입니다.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 맺기와 인생 곡선 그래프로 보낸 나, 불안 우울 대처법, 인생 이박 프로젝트, 소통과 관계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8일까지 복지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.